좋아좋아, 완성이다. 네 이름은 라이페사야. 어때? 야야, 인사도 안하고 어디가! 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 내 아이들을 소개하지. 대책없이 낙천적인 친구, 꽃을 사랑하는... 좀 무서운 애도 있고, 어? 짜증나는 녀석도 있어. 만날 때마다 한다는 말이 그것도 옷이라고 입은 겁니까? 뭐 어쨌든, 나는 많은 아이들을 창조했어. 시리도록 아름다운 물꽃 속에서, 꺼지지 않는 고구한 물꽃 속에서, 끗물의 분노, 따뜻한 연민, 순수한 기쁨까지. 나의 모든 감정들이 이 아이들로 태어났지. 나의 세계가 부서지기 전까지는... 이제 너흰 곧 만나게 될 거야. 어?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낯설 거야. 처음 볼 테니까. 응. 뭐, 잘해봐. 꿈이 널 찾아가는 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야. 나의 첫짠을 탐사하고. 나의 첫짠을 탐사하고. 나의 첫짠을 탐사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우리의 새로운 πο enfrent인이, 그곳에서 태어난 우리의 십시장을 하자.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삶을 탐사하고. 이제 태어난 우리의 신과 함께! 또다운 연춘 다운 파 tik을 못한다는 것이. 또한 나의 첫짠을 탐사하고. 너의 첫짠을 탐사하고. 으어. 이르다 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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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